1963년 8월 17일 대월 대월은 하느님과 나하고 환히 통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죄의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사육도 없으니 환한 빛 가운데 있다. 이것이 대월이다. 우리가 팔을 벌리고 가슴을 해침은 우리 영혼을 진찰해 보는 때다. 내가 지금 하느님과 통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본다. 죄가 있나 사육이 있나 물론 사육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 동의하지 않으면 사육 없는 것보다 더 낫다. 당신 마음에 드는 딸이니 성령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온다. 우리 마음은 이 빛을 받아야 용략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마음은 꺼리는 것이 없다. 이것이 수도 생활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느님과 통하고 있나 이것을 진찰해 봐야 한다. 하느님과 피가 통해야지 안 통하면 고쳐야 한다. 이것이 통의 전개의 보속이다. 통의 전개의 보속으로는 못 고칠 병이 없다. 통의 전개의 보속은 제일 좋은 약이다. 보속은 수도 생활이다. 하느님 우리에게 수도 생활 달라고 하셨다. 전개할 적마다 우리 마음이 더 강해지고 커지고 하느님께로 더 애착된다. 그래서 나쁜 것은 즉시 싫어하는 마음이 난다. 흠숭은 온전한 마음 정신 영신 힘을 기울여 하느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내 모든 응원욕 정서가 하느님 밖에 있는 것은 없애야 한다. 내가 정말 성인 수녀가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해 드릴 것. 나는 괴롭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 드리자. 이렇게 하면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것이다. 주위 사람이 알아보고 자신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보는 맛이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는가. 이것이 초자연계라면 그 아름다움과 맛이 어떠할 것. 다른 사상이 머리에 남아있다면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 열심히 살면 정말로 변화된다. 우리 힘으로 변화됨이 아니다. 한 번 해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마음먹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서 빛을 주사 변화하도록 마련해 주신다. 우리 힘으로 변화됨은 아니다. 영혼에는 이성과 의지가 있다. 자유를 잘 쓰므로써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1963년 8월 17일 장설 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이날 장설 신부님께서는 대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월 제가 수돈 들어와서 배웠던 대월은 대면할 대자 뛰어넘을 월자. 그래서 그 의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을 뛰어넘어 주님과 대면하는 것. 죽어서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면을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처음 수돈 들어와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대면하는 때는 죽어서 그분 앞에 설 때 그때서야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뭐 지금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을 뛰어넘어 주님과 대면하는 것. 이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규칙과 질서들 때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 현실적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한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을 뛰어넘어 주님과 대면하는 것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 어떠신가요? 대단히 초월적인 신앙적인 삶 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성당에 앉아서 기도방에 앉아서 기도 책상에 앉아서도 가능하겠지만 대월은 방금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순간들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하느님과 대면하는 것 있는 곳은 그 자리 그게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상설신부님께서는 상설신부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월은 하느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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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는 것이다. 일상을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것과 하느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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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다면 하느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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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장설신문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월인 것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대월의 삶을 살려면 장설신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과 통하고 있나? 이것을 진찰해봐야 한다. 하느님과 피가 통해야지. 안 통하면 고쳐야 한다. 이것이 통의 전개 보석이다. 통의 전개 보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통의 전개 보석은 제일 좋은 약이다. 지금의 삶에서 지금을 뛰어넘어 주님의 현전에 머물려면 즉 통할 수 있게 막힘을 뚫으려면 나의 삶에 대한 통의 전개 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장설신문님께서는 이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내 모든 일삶적인 삶을 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을 뛰어넘어 하느님과 대면하는 대월, 이 대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과 대면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 문턱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통하는 그 문턱, 노력으로 충분히 그 문턱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의 전개 보석. 그것이라고 이날 장설신문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같이 주님과 통해 보지 않으실런지요. 장설신문님께서 대월은 하느님과 나하고 한이 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느님과 나하고 한이 통하고 싶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장설신문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느님과 통하고 있다. 이것을 진찰해봐야 한다. 하느님과 피가 통해야지. 안 통하면 고쳐야 한다. 이것이 통의 전개 보석이다. 통의 전개 보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통의 전개 보석은 제일 좋은 약이다. things like that. 인사해